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낸 잼잼 리뷰입니다. 체사라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동생이 생겼으니 좋은 언니가 되어달라는 게 진짜 말이에요 방구에요. 제가 만약 차은경 같은 상황이었다면 남편의 내연녀가 내 딸을 만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전 바로 체사라 엄마에게 당신의 딸이 아내가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임신을 했다고 알릴 것 같아요. 증거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요. 특히 체사라는 해남에서 아버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제2 나이 때 자기는 엄마를 도와줬다는 말을 통해 체사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리 넉넉한 생활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체사라 엄마는 자신이 홀로 어렵게 키운 딸이 고작 상간녀가 돼서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땅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어요. 체사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고통을 느껴봐야 하는데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차은경이 김지상과 체사라에게 진짜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체사라는 상간자 손해배상 기회를 며칠 앞두고 차은경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반면 제2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아빠의 분륜을 목격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김지상은 사실상 양육권을 절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죠. 사실 양육권은 유책 배우자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다만 부정행이나 폭력 등으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쳤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권 획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제2가 아빠의 분륜을 목격하여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고 그것을 홀로 숨기고 전정근근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겁니다. 또한 10회 예고편에서 제2가 아빠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가사 조사관에게 밝혔으니 양육권은 최사라 임신 사실을 재판에 현출시키지 않더라도 차은경에게 넘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남은 건 김지상 차은경의 재산 분할과 김지상 최사라가 차은경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부분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차은경이 이기는지 생각해 볼게요. 차은경은 한유리에게 네 나이대 변호사들은 법에 끌려다니는데 법에 치이지 말고 법을 이용해야 진짜 변호사가 되는 거라고 조언했었죠. 이혼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거의 관련 없이 각 당사자가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히려 귀책사유 있는 쪽이 부부 재산에 기여한 바가 훨씬 크다면 유책배우자 재산 분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김지상 차은경의 경우 김지상보다 차은경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공동재산에 기여를 했을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법정에서 증명할 방법이 아주 많겠죠. 다만 혼인기간 중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상대방보다 적은 편이라고 해도 가사활동, 육아활동, 돌봄노동, 내조활동 등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활동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활동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상은 양육관 때문만이 아니라 재산 분할까지 생각해서 자신의 육아기여도를 계속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하다. 이 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법원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제이가 갖고 있던 증거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구파트너 6회에서 제이는 오랜만에 본 김지상에게 학회에 오래 다녀왔네 아르헨티나 다녀왔나봐 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상은 창은경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후 제이에게는 학회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나와 지냈죠. 하지만 제이는 아빠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빠가 오랜 시간 학회에 간 게 아니라 엄마랑 이혼을 하려고 집을 나간 거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는 아빠에게 사실을 말할 기회를 주려고 학회에 다녀온 거냐고 물은 건데요. 여기서 김지상이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면 제이가 느낄 아빠에 대한 실망감은 아주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김지상은 아르헨티나로 학회 다녀왔냐는 제이의 물음에 아빠가 제이 9살 때인가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우리 딸 기억력 좋다며 눈치 없이 웃었습니다. 이에 제이는 맞아 나 기억력 진짜 좋아 라고 했는데요. 다시 보니 이 말이 제이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아빠가 외도를 저질렀던 걸 목격한 게 계속 떠오른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또한 제이가 9살 때 즉 4년 전에도 김지상은 외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그 상대가 최사라는 아니겠지만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8살은 아이를 챙길 일이 유치원 때보다 많아 바쁘잖아요. 근데 9살은 8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지죠. 아이도 초등학교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때니까요. 그래서 정 김지상이 제이를 양육하면서 조금 틈이 나자 제이 9살 때 즉 4년 전에도 제이와 차은경에게 아르헨티나로 학회를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외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걸 제이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꼭꼭 감추고 있었다면 제이는 안타깝게도 아빠의 외도를 두 번이나 알게 된 거죠. 기억력이 좋으니 잊혀지지도 않았을 테고요. 제이가 4년 전 김지상이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제이가 4년 전 아빠의 모텔 영수증 같은 걸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김지상이 4년 전 아르헨티나로 출국한 기록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김지상은 최사란뿐 아니라 장기간의 부정행위, 다수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만들었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완전히 낮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아예 안 받진 않겠죠. 근데 만약 재산분할을 10% 받고 위자료로 그 10%를 그대로 토해낸다면 차은경이 처음에 원했던 대로 김지상은 빈털터리가 돼서 몸만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원구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책배우자 위자료의 수준이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파탕밤이 내야 하는 위자료가 너무 작은 거 참 억울한데요. 또한 차은경의 재산의 10%가 5천만원밖에 안 될 리도 없고요. 그냥 완전 깨끗하게 김지상이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재와 차은경과 재이에게 준 상처에 대한 값을 매겨서 스스로 빈털털이로 몸만 나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재이에게 재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라는 말을 들은 김지상이 눈물을 흘리며 아주 조금의 반성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한유리가 김지상을 찾아와 재이가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길 원한다며 합의점을 제시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과연 김지상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재산분할, 양육권 모든 걸 포기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최사라에 대해 말해볼게요. 차은경은 최사라에게 상간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인정해 준다면 최사라는 백수가 되고 김지상과 이별하고 아이까지 가진 상태에서 3천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최사라가 순순히 차은경에게 그 돈을 줄까요? 전 최사라가 김지상에게 당신이 내 위자료까지 내라며 3천만원을 뜯어낼 것 같습니다. 9회에 등장한 상간료는 상대방 남자가 자신을 먼저 꼬시며 이혼을 한다고 했기에 사랑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작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최사라 주장과 동일했죠. 최사라는 9회 엔딩에서 차은경에게는 사과했고 10회의 구해서 김지상에게는 가증스럽다며 분노했습니다. 즉 최사라 미움의 대상이 차은경에서 김지상으로 옮겨간 건데요. 원래 가해자들은 가해자들끼리 서로 물어 뜯다가 파멸하는 게 최고잖아요. 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에서 피해자가 짠 복수의 틀 안에서 가해자들끼리 물고 뜯다가 파멸로 간 것처럼요. 그래서 구파트너도 김지상과 최사라가 서로 개싸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차은경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